마켓플러스 시간입니다. 증건부의 박승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증시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2,500 내줬다가 지금 겨우 조금 다시 올라왔네요.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앵커 말대로 23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1.75에 연이은 하락세인데요. 이번 주 거래에서 수요일 하루만 빨간불을 지켰습니다. 그마저도 0.02% 수준에 불과했고요. 코스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6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85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1,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그나마 하락폭을 줄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장 초반 매도 우위에 자리하더니 거래를 이어가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4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죠. 코스피 기준 3거래일 연속 팔자인데 동학개미들이 이번 주 내내 순매수로 지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힘겨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현재 개인은 코스타, 코스피 다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이탈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큰 이슈는 파월이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지난 거래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매파적 동결을 암시한 FOMC 영향인데요. 미국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지표도 긴축 장기화에 힘을 보탭니다. 투자금이 위험 자산인 주식을 떠나는 굵직한 이유들이 바로 이건데요. 개장 전 발표된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부담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온 건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에 더해서 일본도 매파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통화당국 역시 물가 잡기와 경기 부양이라는 과제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어제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장 초반 아시아 증시도 전반에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두산 로보틱스가 또 영향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일반 청약 어제 하루에만 3조 5천억 원 넘는 금액이 쏟아진 것으로 집계됩니다. 전문가들이 단기 자금 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지난주 SK이노베이션의 실권주 청약에 시중 자금이 증권 계좌로 몰려든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시장 개입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계획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초 내년 2분기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이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국내 물가와 가계부채 상황은 물론 해외 여건까지 나빠졌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한은희 최초 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7월이라면서 연준의 첫 번째 인하가 내년 6월이 돼서야나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수록 당장 증시에는 악재를 미칠 것 같은데 증권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먼저 살펴보자면 코스피가 당분간 관망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예상 범위 하단으로 2,450을 내놨는데요. 우리 수출 지표의 개선이나 중국 요우커 복귀 기대감은 후재지만 미국 고금리 장기화와 늦어지는 반도체 업황 회복은 하락 요인으로 꼽힙니다. 김영환 연구원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주식 시장이 추석 연휴 4거래일간 휴장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강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K증권은 당분간 박스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모두 오르고 있어서 주식 시장의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이후 비효율적으로 변했던 노동시장이 효율을 되찾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데요. 강재현 연구원은 경제가 강하다는 건 이익도 견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증시 하방도 막혀있다는 뜻이면 2,500포인트에서 매수를 시도해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은 증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증권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